네 안녕하세요 교수님. 제가 지금 여기 순천에 와서 유튜브 찍기 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우리 김덕 작곡가 음악 교수님하고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라경수 이중순입니다. 한 6개월 만에 노래를 불러봅니다. 제가. 그런데 우리 노래 잘하는 김용순 가수의 노래 웰빙 시대에 잘 살 거야 라는 노래를 교수님이 작곡하셨잖아요. 작사 작곡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갖다가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키를 조절해 주셨죠. 이 엘프에 있는 것보다 아까 그 옆에 도와주셨는데 세 번 누르라고 아주 눌렀어요. 그죠? 네 그래서 이 높은 키 상태로 한번 남재인 제가 우리 김용순 가수 노래 웰빙 시대에 잘 살까요 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교수님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불러 보겠습니다. 이 노래는 김용순 가수의 노래 김덕 작사 작곡 웰빙 시대에 잘 살 거야 라는 노래인데 제가 도전한 노래 1017번째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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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세상이 왜 이래? 세상이 왜 이래? 너무나도 힘이 들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끝이 보인다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우리 시세를 빚지게 해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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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너무나도 힘이 들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끝이 보인다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우리 시대 불빈 시대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아 네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불렀는데 키는 거의 다 맞았는데 연습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해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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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